전주시가 개최하는 제1회 전주시장배 전국드론축구대회가 오늘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했습니다. 드론축구는 전주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신개념 e스포츠로 축구국 모양으로 만든 드론 5대가 한 팀을 만들어 상대편 골대에 진입하는 방식으로 펼쳐집니다. 이번 대회에는 전주시 드론축구단과 드론축구동호회, 국내 지자체 선수단 등 전국의 19개 팀 150여 명이 참가합니다. 요 shown on top 6대. 1부